좀 알아들어요? 다다음 주에는 기본서가 나오니까 그건 보면 될 것 같아요 기본서가 나와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기본서가 워낙 양도 많고 그래서 대략은 이해가 지금 되나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묵시적 표현이 아니고 웬만하면 명시적으로 해주면 더 좋아요 조금은 이해가 돼요 이거? 자, 점유권은 이런 건데 이거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그 밑에 자주점유, 타주점유, 선의 아기가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제가 이걸 하나 좀 이야기할게요 여기 직접점유자, 간접점유자 이건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걸 하나 이해해 볼게요 자주점위라는 게 있고 타주점위라는 게 있는데 앞으로 정말 많이 써먹어요 이걸 자타라 그래, 자타점유 그런 거거든요 자주점유, 타주점유 두 가지가 있는데 자주점유라는 건 단어만 낯설지 않아 해 볼게요 자주점유 이렇게 되어 있고 타주점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 정도 자주하고 타주점유가 어떤 차이점이냐면 여기 자주라는 의미는 소유의사가 있다 이런 의미예요 타주점유는 소유의사가 없는 거예요 즉 소유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불문이에요 이건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가지려는 의사가 있냐 이거죠 예를 들어보면 도둑놈이 새벽 2시에 남의 집에 담을 넘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원래 도둑놈은 새벽 일을 하는 어떻게 보면 극한직업이에요 그것도 이게 그럼 남의 담을 넘어서 물건을 자전거를 훔쳐갖고 오잖아요 그럼 그 자전거를 훔쳐갖고 오면 보관하다가 돌려줄 생각인가요? 가지려는 의사인가요? 가지려는 의사죠? 그게 자주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책상과 의자는 집에 갈 때 이거 들고 가요? 지금 소유의사가 있나요? 없어요 남의 물건 그냥 앉아있다가 사용하다 가져가는 거죠? 그게 타주점이에요 가져갈 거예요? 욕심나요 그렇게? 타주점이죠 이게 여러분들 지하철 같은 데 있잖아요 지하철 난 항상 그럽니다만 기회가 되면 지하철 한 낭은 사고 싶어요 진짜 지하철 타다 보면 정말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지하철 내가 앉아있잖아요 그건 자주점이요? 타주점이요? 타주점이지 공원 벤치 같은 데 앉아있을 수 있잖아요 자주점이에요? 타주점이에요? 타주점이에요 그런 것들은 소유의사가 없는 거 전세권자는 자주인가요? 타주인가요? 타주 임차인은요? 타주 잠깐 살다가 이사 갈 생각이지 이건 내 거야 내 집이야 그런 생각 안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이런 게 타주라고 해요 타주점이에요 이해 되시죠? 두 개?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 선이란 말이 있고 이걸 내가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악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자에서 보면 이건 착할 선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착한 사람 선이 악이 그러면 악이 그렇죠? 나쁜 사람 그러잖아요 악이 그럼 이건 착하다 나쁘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법률 용어에서 가장 이질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이거거든요 가장 이질적인 거 이게 뭐냐면 선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모르고 한다 이 말이에요 모른다 모른다 이런 의미고 악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착하다 나쁘다 개념이 아니고 모른다 안다는 말이거든요 자 예를 들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어요 안 써도 돼요 을이라는 사람 내가 나중에 쓰라고 해요 그때 쓰시면 돼요 잘 모르더라고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도 나중에 수업할 때 기본서 책 페지나 좀 잘 찾으세요 알겠죠? 몇 페지 보세요 그러면 딴 데 보고 있어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따라오면 되니까 갑과 을이 있어요 이렇게 을이 을이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게 갑이 지금 집주인이고 을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얘가 이 서류를 위조해가지고요 몰래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가져온 거야 등기가 됐어요 자 여기서 질문 소유자가 갑인가요? 을인가요? 을인가요? 다시 귀에 갑인가요? 을인가요? 자 위조했다니까 이 도둑놈 새끼 자 소유자가 갑인가요? 을인가요? 오 갑이야 왜 자고요? 자 대화를 단절시키는 멘트인데 꼭 집사람하고 싸우다 보면 당신이 얘를 놔봐 그러면 당신이 얘를 놔봐 내가 낳을 수 있으면 나도 낳고 싶어요 자 대화 단절이야 그런 거 자 뭐냐면 여러분들 집이 있어요 아까 저 봐봐요 집 있죠 김포에 있나 집에 그 주소 알려주고 가세요 알겠죠? 서로 위조해가지고 내 앞으로 갖다 놓을 테니까 그럼 내 집이네 이건 위조잖아 매매를 한 게 아니고 법률행위 계약을 맺은 게 아니고 위조를 해서 갖고 온 거죠 그럼 등기가 을 앞에 있더라도 얘는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갑이 뭐야? 소유권에 기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해서 이걸 말소해 주세요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거라고 그럼 다시 돌아오거든 그러면 얘는 소유자가 아니죠 그런데 나쁜 놈이 얘가 팔아먹어버린 거야 병한테 야 너 등기부터 뛰어봐 내 등기부터 뛰어봐 나 소유자 나야 이해 되나요? 매매로 등기가 된 거잖아 소유자가 넘어온 거야 그럼 이 병이라는 사람은 을이 무권리자라는 것을 모르고 산 거야 그럼 병을 뭐라고 불러? 선이 병이라 그래 그런데 얘가 무권리자라는 것을 알고 산 거야 그럼 뭐라고 불러? 악이 병이라 그래 내가 결혼했음을 모른다? 그건 뭐예요? 선이자 알고 있으면 악이자 그러는 거야 알아들어요? 자 그럼 이제 선악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이는 모르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두 개가 더 들어와요 하나가 무과실 또 하나가 과실 과실은 실수 무과실에 없을 문자 실수가 없다 그럼 모르는 거잖아 모르는 거에 대해서 실수가 없는 게 선이 무과실 모르는 거에 대해서 실수가 있는 거야 실수로 모르는 거지 자기 실수로 이걸 선이 과실 그래요 자 그럼 다시 해볼게요 선이 이면서 얘가 무과실이야 그럼 선이 무과실은 뭐예요? 그러면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없었다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이런 의미고 거꾸로 선이 과실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주의만 줬어도 알 수도 있었다 이런 의미예요 아시겠나요? 그런데 악인은 과실 여부를 따질 이유가 없잖아요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선이 무과실은 전혀 모른다 이런 말이고 선이 과실은 모르는데 조금만 주의를 했으면 알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럼 앞으로 약속인데 자 이렇게 지워버렸어 이렇게 야 그 사람 무과실이야 그 사람 과실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앞에가 뭐가요? 선이란 전제가 깔려있는 거야 그래서 선이 무과실 선이 과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과실이에요 과실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앞으로 앞으로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지워볼게요 대략 감이 왔죠? 앞으로 계속 반복될 거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어떤 거냐면 선이 점유자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악이 점유자가 있어요 악이 점유자가 그럼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예요 갑이란 사람이 아버지예요 그리고 을이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전거 한 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자전거 한 대만 좀 구해주세요 그랬다고 그러면 이 친구는 아버지 직업이 도둑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니까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니까 자전거가 있더라고 중고가 그러니까 얘는 아버지가 이슬 맞고 훔쳐온 물건인 줄 몰랐던 거야 모르고 자전거가 훔쳐온 거죠 그럼 훔쳐왔다라고 하는 것은 자전거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걸 뭐라고 하죠 본권이 없어 본권이 없음을 모른다 모르고 점유하는 것을 선이 점유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 얘는 그래 알아 아버지가 도둑인 줄 어제 저녁에 애쓰셨구나 하고 알고 타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 이게 본권이 없음을 알아보라 알고 타고 다니는 거야 이걸 아기 점유자 그래요 자 오늘 아침에 학원 갈 때 식탁에 볼펜이 볼펜이 굴러다니더라고 나는 그 볼펜이 딸내미 건지 모르고 들고 왔어 그거 딸내미 건데 모르고 그럼 뭐가 돼요 선이 점유자 이거 딸내미 거지 알면서 가져왔어 말도 않고 그럼 뭐가 돼 아기 점유자가 되는 거야 근데 선이 점유자나 아기 점유자는 본권이 없다는 건 공통점이야 본권이 없는데 본권이 없다는 걸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 그 차이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책상에 앉아있는 지금 본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점유권은 있는 거지 왜 그러냐면 데스크에서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수강료를 냈고 난 수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정당한 권원이 있는 본권이 있는 점유자란 말이에요 그게 자, 그래서 자주 점유 타주 점유 선의 점유 아기 점유 이 단어들을 상당히 많이 써요 점유권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대략 점유권이 뭐다 느낌은 오시죠? 조금만 힘내요 자, 이제 소유권을 와볼게요 소유권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고 집에 가면 되죠 아니, 그래야지 나중에 우리가 물권을 봤을 때 아, 지상권이 뭔지 전세권이 뭔지 점유권이 뭔지는 알 거 아니에요 오늘 배운 거라도 가고 있어야지 그냥 집에 갔다 꼬맹이 초등학교 초등학교 지금 4학년짜리가 온 거야 학교 끝나고 엄마, 엄마 오늘 못 배웠어? 이렇게 부러요 오늘 점유권 배웠어 점유권이 뭔데? 처리가 될 거야 그럼 안 된다고 앉아 봐, 앉아 봐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그렇죠? 귀찮다고 모르니까 처리 가라고 밀쳐내지 말고 자, 소유권 와볼게요 소유권은 누구 거예요? 소유권은 소유권은 누구 거? 내 거 내 것이 이게 소유권이에요 그럼 소유권은 우리가 말 그대로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이 물건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능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소유권이에요 내가 쓰고 월세를 내서 수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필요 없으면 팔아넘길 수도 있잖아요 적응권 이게 소유권이야 그런데 이상하게 시험에 가면요 소유권을 문제를 낼 때에 딱 문제가 정해져 있어버려요 그 정해져 있는 문제가 뭐냐 제가 보여드릴게요 소유권은 첫 번째가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게 있어요 주의, 토지, 통행권인데 이 문제가 28회 때 나오고 내 안 나오다가 작년에도 내가 그랬거든요 이 문제 나온다 올해 이제 작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10월 30일 날 시험 받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11월 달 새로 시작되잖아요 그럼 그걸 작년이라 그래요 해가 안 바뀌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시즌이 지금 시작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럼 10월 달까지가 한 시즌이에요 끝나면 10월 달 또 들어가겠죠? 여러분들 모두 학교에서 갈 거 아니야 그럼 저는 또 볼 수도 있겠죠 드문드문 근데 만약에 다 왔어 11월 달 왔다 그럼 그게 작년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작년에는 그러면 저 32회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작년에 이게 시험에 나올 거다 했고 나왔어요 이 문제가 주의, 토지, 통행권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취득시효가 시험에 배정이 됐고 세 번째가 공동소유 중 공유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소유권은 딱 이 세 문제가 픽스되어 있어요 무조건 박혀 있고 여기에 간헐적으로 이 부합이라는 문제가 간헐적으로 문제가 배정이 돼요 이 부합이라는 게 그래서 일단은 이 세 가지가 가장 관건이에요 자 그냥 한번 해볼게요 이 주의, 토지, 주의,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 건 상림관계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상자가 상, 닌, 관계라는 것 중에 일부인데 서로 상자, 이웃, 닌자예요 부동산은 이렇게 접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렇죠? 그럼 부동산은 꼭 내 거니까 소유권을 마음대로 주장을 해버리면 내 땅에다 건물을 올려버려 한 20층을 그럼 일조건이 침해될 수 있잖아 이웃, 토지는 그래서 뭔가 제한을 뒀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가 거실이야 거실인데 바로 앞집이 이거 1미터밖에 안 돼 붙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 바로 보이는 게 안방이야 그렇죠? 그럼 적나라야 그렇죠? 아니, 의자 갖다 놓고 앉아 있으면 안방이 다 보인다니까 1미터에서 뭔가 너무 침해가 되잖아요 이 조절이 그래서 앞에다가 가림막을 해라고 법에 규정돼 있어 그 앞가림 있잖아요 이렇게 창틀에 보면 앞을 못 보게 하는 거 그래서 2미터 내에서 다른 이웃의 주택을 관망할 수 있다면 가려라고 해요 그걸 그런 게 상림관계 서로 이웃하고 있는 토지끼리 상호 이용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침해가 되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게 상림관계인데 이게 우리 법을 만들 때 1960년대에 이걸 만들었어요 만약에 옆집에서 감나무가 넘어와 그럼 응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응달이 그럼 작물이 자라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걸 잘라달라 할 수도 있고 뿌리가 넘어오면 자기가 임으로 제거할 수도 있고 또 경계선으로부터 담벼락을 담벼락 경계로부터 건물을 지을 때는 0.5미터를 띄워서 건물을 지어라 이게 여기도 0.5미터 그래서 건물과 건물 사이는 1미터가 띄워지는 게 원칙이에요 이런 것들을 규정했던 게 상림관계 서로 상자, 이웃, 닛자끼리 상호 이용 조절이에요 엊그저께도 누군가 찔렀던데 중상 입은 것 같은데 그 친간소음 그렇죠? 네 명인가 중상 입혔다 하는 거 하잖아요 그게 일종의 임시용 같은 거라고 해서 안 온 방해, 생활 방해라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법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그거 규정돼 있어요 그게 다 법에가 이무 규정이긴 하지만 위층에 있는 사람이 뛴단 말이죠 그럼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은 소음 문제로 문장이 좀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그게 낮에 애들이 뛰어 낮에 그럼 그건 참아줄 의무가 있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밤 10시에도 뛰어 그럼 이건 제재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상호 이용 조절이 필요한 거 예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여러분들 여기가 도로가 있었고요 여기가 장례식장이 있었어요 장례식장이 그런데 이 옆에 아파트가 들어가 있는 거야 아파트가 자, 여기서 질문 아파트가 먼저 들어왔을까요? 장례식장이 먼저 들어왔을까요? 장례식장이 먼저 들어왔지 도로가 확장되면서 아파트가 들어온 거야 그런데 장례식장 가보면 참 여자들은 진짜 많이 울죠 남자분 같은 경우는 좀 과묵해서 소리를 잘 안 내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막 나도 데려가 나도 데려가 곡도 하고 특히 비 오는 날 곡 들으면 옆집에 어떻게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썩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암모니아 냄새 비슷한 게 그래서 이게 이 아파트에서 많이 방음벽이라든지 이걸 좀 설치해달라 이걸 요구를 했어요 법원에다가 이것도 일종의 이미션 같은 거예요 칭간소음 같은 거 그런 형태거든요 보통 여자분들은 막 관 같은 거 화장할 때 막 관 뚜껑 막 부여 잡잖아요 그러다가 나도 데려가 나도 데려가 하다가 머리가 관 뚜껑에 끼죠 순간 그렇죠? 머리를 들려고 하는데 안 들어져 나라고 이제 하죠 나라고 무슨 말인지 모를 알아들어요? 너무 격하면 안 돼요 우스갯소리이지만 누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내가 그런 건 아니고 어떤 분이 그랬죠 강신유 교수님이 자기 친구가 그랬다고 자기가 엄마가 사기 임박이 되니까 다 불렀대요 애들을 나 오늘 저녁에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막 다 모아놓고 나 방에 들어갈 테니까 너 문 절대 열지 말라고 그랬다고 하죠 안에 들어가서 죽는다고 하니까 엄마가 그런데 밑에 옆에 애들은 얼마나 걱정스럽게 밤새도록 문을 열어볼 수도 없고 잠가져 있고 그런데 아침에 갑자기 문을 퍽 열고 들어오면서 이 씹 아이고 요가를 해도 되나 이거? 죄송해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네 글들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죽는다고 들어갔던 양반이 다음날 아침에 나오면서 그 욕을 하니까 얼마나 박장대소가 터졌겠냐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내가 죽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너희들이 슬퍼하면 내가 못 떠난다 그래서 항상 그 뒤로 제사를 지낼 때마다 그 엄마의 마지막 웃겼던 거 그게 모여가지고 항상 웃으면서 생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들어보면 나도 나중에 갈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드는 그걸 모방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생각이 주의 토지 통행권을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산에 올라가다 보면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 이해시키는 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산에 가면 묘가 있잖아요 묘가 그런데 내 땅이 아닌 다른 사람의 논두렁, 밭두렁을 밟고 지나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주의 토지를 통행하는 거예요 주의 토지를 그래서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 이렇게 토지가 있고 토지가 있는데요 이 토지를 가려고 하는데 이 도로예요 이게 도로가 없는 거야 맹지 그럼 뭐야 이웃 토지를 최소한 도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있죠? 이걸 주의라고 하는데요 이걸 주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변 주의 토지 주변 토지를 뭐라고요? 통행할 수 있는 권리 이걸 통행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하나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아마 이런 게 있다고 시골 내려가 보면 여러분들 시골집 가잖아요 여기다 해볼까? 여기다 죄송해요 카메라 때문에 따라와야 되는데 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이걸 가족 물어봐요 제한테 이게 원래는 이렇게 토지가 도로가 있었어요 여기가 집이 있고 여기다 또 집이 있는가 이렇게 마지막 땅이 이런 식으로 그럼 보통 도시 사람들이 귀농하거나 귀촌한다고 해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원래 이분이 원래 이분 땅 도로가 있고 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걸 매입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분이요 여기 자기 땅이라고 이만큼 막아버려요 그런 경우가 생겨요 이게 이거 내 땅이야 다니지 마 이렇게 돼버린 거야 도시에서 오니까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싫어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야 그럼 차도 왔다 갔다 못하고 집도 지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애매한 상황이 된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 토지 소유자 이분 잘못하면 교도소가요 교통방해된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게 이걸 자기 땅을 자기가 막은 거 아니에요 이게 자기 땅이더라도 이건 교통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땅에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통로가 없어 그때 최소한도로 여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의토지 통행권이에요 이게 주의토지 통행권이에요 그럼 주의토지 통행권은 등길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최소한도로 이 사람 허락 맡아야 될까 허락 안 맡을까 여러분들 산소 올라갈 때 논두렁 밥두렁 받고 올라가잖아요 전화해가지고 당신 땅 받고 지나갈게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당연한 권리야 그게 인접하고 있는 토지들의 당연한 권리가 주의토지 통행권이에요 그래서 등길을 하지 않고도 인정하는 게 이 주의토지 통행권인데 올해 이 문제가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이 문제가 다시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고 제가 봐요 일단 나중에 가면 판례 11개 정도만 기억하면 되는데 거기에 작은 책자에 다 기록을 해놨어요 제가 안 써도 동그라미 쳐가지고 몇 번 봐주시면 돼요 화장실 갈 때마다 들고 가서 앉아가지고 보시면 금방 하거든요 이게 화장실까지 가서 공부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시험이 끝나기 전까지는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한가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중에 10월달 가면 진짜 어떻게 보면 엄청 빨라요 엄청 빠른다 그때 좀 더 할 거 더 할 걸 후회하거든요 지금더라도 좀 보셔야 되죠 자 취득쇼를 해볼게요 이거 하나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이 도시지역은 보통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적도상의 이게 가베토지예요 가베토지 그런데 우리가 지적도를 만든 게 일본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만들 때 어떻게 됐냐면 이게 동경을 기점으로서 만들었어요 동경을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담벼락을 세웠는데 을이 담벼락이 이렇게 생긴 거야 이게 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을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 땅이 누 거예요 원래 갚거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이 땅을 산 거야 왜 담벼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이 땅은 내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리고 을이라는 사람 을이 누구예요 점유자예요 점유자 이 점유자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자가 소유의사를 가지고 몇 년간이냐면 20년간이에요 20년간 소유의사로 이걸 평온하게 그다음에 공연하게 공공연하게 공공연하게 주위 사람은 다 알아 이 땅이 내 땅이라는 걸 공공연하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럼 몇 년간이에요 이 사람이 20년간 뭘 하고 있었던 거죠 점유를 하고 있었던 거야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요 소유의사 평온 공연하게 소유의사가 자주 점유야 내 거 내 거란 마음을 가지고 점유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게 나중에 가면 시호가 완성됐어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시호가 완성이 되면 완성이 됐죠 그러면 을은 누구에게 갑에게 등기를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갑은 억울하죠 등기를 해줄 의무가 생겨버려요 이건 법의 규정에 따라서 결국 갑은 소유권을 잃어버린다고 그래서 시호가 완성되면 을은 누구에게 갑에게 등기 청구권이 생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등기가 완료가 되면 이 부분은 을에게 소유권을 주게 됩니다 소유권을 줘버리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치득이라 그래 치득 시효라고 하는데 이 시자가 시간이에요 시간 이 시간의 흐름이라 그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뭔 효과가 나오는 거죠 치득이라는 효과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야 이걸 치득 시효라 그래요 몇 년간이에요? 20년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골 땅 같은 거 사서 보면 보통 이 칭량이 좀 불확실하다 보니까 옆집 땅이 내 땅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보통 시골 내려가서 땅을 귀농귀청을 하면 보통 칭량을 먼저 하더라고요 칭량을 먼저 해가지고 내 땅이 들어왔냐 나갔냐 이걸 먼저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시골 사람들은 그걸 가장 또 싫어하죠 그것들을요 막 자기 영역에다 펜스 쳐가지고 막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단절되는 느낌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자 이게 치득시오예요 이 되나요? 이 돼요? 치득시오 몇 년간이에요? 20년 그랬더니 20년이라고 했더니 그럼 이 을이 20년을 모두 채워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소유자가 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을이 점유를 시작했어 이 땅을 그런데 얘가 20년인데 여기가 중간에 이 사람이 땅을 팔 수 있잖아요 중간에 얘가 팔았어 이렇게 병이라는 사람에게 이 을이 15년 그 다음에 병이 5년을 채운 거야 그럼 둘이 합산하면 몇 년이에요? 20년이죠 이걸 점유를 승계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점유를 승계받아서 20년을 채우면 되는 거야 그럼 꼭 내가 20년을 채워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시골 땅을 사면 반드시 칭량을 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만약에 칭량을 했더니 옆집 땅이 난 100평을 샀는데 50평이 들어와 있는 거야 땡 잡은 거야 그렇죠? 소유권 등기 하자마자 앞사람 거 기간이 있잖아 그것까지 물려가지고 20년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거야 취득시호로 그 50평이 내 땅이 돼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꼭 내가 20년을 채워야 되는 게 아니요 내가 하루 이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의 19년 362일치를 가져와서 시호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땅을 살 때 나는 100평을 샀는데 가서 보니까 넓어 넓어도 너무 넓어 그럴 수 있죠 그럼 옆집 땅이 들어왔다는 거 안 들어왔다는 거야? 들어왔다는 거야 그런데 시골 사람들은 왜 취득을 주장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모르는 것도 있는데 내 땅에 옆집 땅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내 땅은 다른 집으로 또 들어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제 말 이해돼요? 이만큼 갑의 땅이면 이게 지금 들어와 있잖아 이렇게 을고 그렇죠? 그럼 내 땅도 병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쌤쌤이야 이게 그래서 그냥 칭량하니 뭐하니 또 정으로 사니까 내비 두는데 도시 사람들은 보통 남자분들은 기농 같은 건 아니지만 주말농장 같은 걸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게 필요하죠 나중에 농지 같은 거 매입할 수 있으면 싸게 사세요 가까운데 김포에서 싼 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싼 데 임야도 괜찮고 사면 농업이로 등록이 되면 의료보험료라든지 연금이라든지 다 지원돼요 연금 같은 경우는 4만 5천 원 정도 부부가 같이 하면 한 10만 원 정도 면제를 받아요 그러면 내가 20만 원을 내고 있을 때 10만 원 면제를 받죠 그럼 1년이면 120만 원 앞으로 30년을 내야 된다면 거의 한 4천 5천 정도는 이익을 보는 거예요 농업인일 때는 그 혜택이 있어요 단 일정 소득이 넘으면 안 돼요 그건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일정 소득을 안 넘기 때문에 거의 다 받아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것들은 하시면 돼요 좋아요 연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연금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기간이 중요하지 국민연금은 나중에 상담하려면 오세요 알려드릴게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돈이 푼 돈이 나가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자 그래서 이건 취득시요 아셨죠 이건 문제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고 나중에 꼭 나와요 반드시 풀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유 하나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 지워도 되죠 나중에 가면 이건 다 알아요 딱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마스터북에 가면 이 지문을 딱 만들어놨어요 아예 애울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혹시 이걸 한번 해볼까요 공동소유 얘는 무조건 한 문제가 배정이 되거든요 그럼 아까 우리가 이 공동소유는 이렇게 공유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합유 그 다음에 총유가 있어요 그럼 우리 시험은 공유에다가 시험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그럼 공동소유가 뭘까요 공동소유는 물건은 몇 개예요 한 개인데 들죠 한 개인데 소유자가 몇 명이라는 거예요 수인이라는 거예요 물건은 하나인데 소유자가 여러 사람이라는 거 여러 사람 자 그러면 공유는 개인적 소유라고 생각하면 돼요 개인적 소유 그 다음에 이 합유는 조합이라고 그래요 조합체 그 다음에 총유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데 좀 어렵죠 그냥 종중 땅 종중 땅 문중 땅 이러는 거 그 다음에 교회 재산 교회 재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총유라 그래요 공유 합유 총유인데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형 1억만 투자해 그럼 나도 1억 투자해서 우리 땅 하나 삽시다 그럴 수 있죠 그게 공유예요 인적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투자라는 생각 투자가 보통 공유예요 그러면 갑이 1억 투자하고 을이 1억 투자해서 토지를 하나 갖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소유권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아까 한 개 일물일권주에 따라서 그 다음에 소유자는 몇 명이 되는 거죠 소유자는 두 명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소유권을 하나를 소유자가 각각 2분의 1씩 가지고 있는데 이 2분의 1이라는 게 뭐냐면 지분이라 그래요 이 지분 이걸 플러스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냥 1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사과 하나를 사과 하나입니다 아들하고 딸에게 똑같이 나눠 먹어 그랬어요 똑같이 나눠 먹어 그럼 사과는 몇 개예요? 하나인데 각각 반절식 2분의 1씩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소유권자의 지분이라 그래요 2분의 1 2분의 1 우리가 지금 주식하잖아요 그 주식이 지분이에요 그게 우리 주식할 때 삼성전자 2분의 1 맨날 떨어져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말이죠 1 항상 무조건 플러스는 1해야 돼요 지분이 이게 바로 뭔가 공유라는 거예요 개인 그 다음에 조합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실제 조합이 없어요 많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들 농협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농협 수협 신협 들어본 적 있죠 그 사람들은 조합이 아니에요 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영리법인들이에요 다 회사야 회사 우리가 농협 그러면 상당히 좋은 회사 좋은 농민을 위한 그게 아니에요 영리를 추구하는 영리회사예요 단지 국가업을 대응을 하는 거지 국가업을 그럼 얼마나 돈 많이 벌었겠어요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조합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 조합이 아니에요 법인인 거지 우리가 말하는 조합은 뭐냐면 우리 동창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10월 내려가 살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10월 내려가면 뭘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각각 1억씩 투자한 거야 그럼 5억을 가지고 땅을 사고 비닐하우스 하고 파프리카 키워 그리고 6시 내 고향 나온다 들고 있으면서 우리 파프리카는 그러면서 밑에 자막이 깔려 잘 봐봐요 그러면 무슨 무슨 영농조합 대표 김아무개 이렇게 나오는 거 보실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조합이에요 어떤 침묵 도모 형태 영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침묵의 도모라든지 사회에 기여를 하기 위한 법인들이 조합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얘들이 목적이 있다 이게 조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조합이라는 명칭이 나오면 땅하고 비닐하우스하고 그런 것들이 공동소유잖아요 그걸 합유라 그래요 합유재산 이렇게 표현해요 조합 합유재산 그랬더니 그러면 버스 운수조합 택시 운수조합 그건 조합인가요? 아니요 법인은 다 노동조합은 다 법인이에요 조합은 법인이 아니야 등록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냥 사업 인가만 나 있는 거지 그게 자 총유는 그런 거 있잖아요 문중회의 종중회의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 종중당 문중당 말하면 생각하면 돼요 우리 같은 경우도 소문중 대문중이 있긴 합니다만 저희도 이제 가면 다 나이가 드셔가지고 문중회의 한다 그러면 문중회의 대표 감사 총무 화수회 화수회라는 게 족보 만드는 쪽에 그래서 지팡이 흔들면서 와요 거의 대분들이 시골 가면 얼마 안 남았어요 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도 문중회의 하면 사촌형이 총무거든요 돈 관리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나도 같이 가면 항상 하는 말이 그래 나와서 그 형님은 담배를 피우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왜 그러냐면 친척들이 이 땅들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렇죠 둘이 짜고 한번 해먹읍시다 그거 벼르고 있는 거지 지금 다 지팡이니까 흔들리니까 조금 있으면 다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후손들이 어디에 어디에 땅인지를 몰라요 몇만평이야 몇십만평 그럴 거 아니에요 문중당 다 그래요 거의 대분들이 그러면 그 아는 사람들이 다 돌아가시면 그분하고 나밖에 없어 사촌이하고 나오고 그럼 둘이 해먹어도 모르겠어요 모르지 그러니까 문중회의하거나 종중회의하면 바쁘더라도 참석을 하는 게 좋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또 피라는 게 연결해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뭐가 중요해요 요즘은 여자 성을 따라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녀를 할 때 나왔던 누이스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그거 뭐 가타부턴는 나중에 문제이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얘가 잘 커야 될 건데 그런 경우도 있고 문중당 이런 거 있죠 이게 총이에요 교회 재산 아시죠 교회 가요 안 갈 수도 있는데 교회 가면 우리가 헌금 같은 걸 내잖아요 성전 건축 헌금한다고 막 하고 11조 내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게 모여서 재산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교회 재산은 목사님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 구성원들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총유라는 거예요 총유 자 그러면 자 공유는 투자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투자금 그렇죠 그럼 공유는 뭐예요 지분이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내 지분 그럼 합유 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도 지분이 있어요 이게 그런데 총유는 종중 같은 경우는 피로 의켰잖아요 피 피 여기 교회 같은 경우는 피는 아니지만 형제님 자매님 그렇죠 그러니까 지분이 있겠어 없겠어 여기는 지분이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약간 특징적인데 처음에는 얘를 내는 거죠 얘를 자 그럼 나중에 가볼게요 쓰지 마요 갑은 예를 들면 6분의 4가 있습니다 지분율이 을은 6분의 1 그 다음에 병이라는 사람이 6분의 1 합이 얼마예요 1 항상 1해야 돼요 1을 가지고 짝인 거니까 그럼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이 토지를 이걸 공유물이라고 그래요 공유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6분의 4 6분의 1 6분의 1을 공유 지분이라 그래요 지분 그러면 갑과 의리 병이 공유하고 있는데 야 이걸 매매하려고 그래 누구에게 A에게 아니면 이 토지를 임대차 할 거거든 누구에게 A에게 그럼 매매하거나 임대차 할 때에 혼자 할 수 있니 함께 해야 되느니 이걸 물어보는 거야 아니 자우지간 함께 하든 뭐 하든 자우지간 해 아니면 이 땅에다가 건물을 신축하려고 해 신축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이 땅에다가 전세권 설정하고 싶어 이 땅에다가 저당권 설정하고 싶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니 하고 물어볼 때 이 답을 찾는 거야 지금은 공유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금 6년 동안 이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가 공유 사례 문제예요 여러분들 지금 아파트 살잖아요 부부가 그것도 공유일 거예요 단독 소유인 경우도 있는데 공유인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여자 앞으로만 등기한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집을 살 때 집을 살 때 신랑을 한 번 째려보면 신랑이 뭐라 그래요 꼬랑지 내려가지고 당신 명의로 해 근다고 하더라고요 참 힘들어요 살기가 남자들은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참 살기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루는 게 공유예요 대략 이해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소유권에서는 뭐가 나온다는 거야? 주의, 토지, 통행권 그다음에 취득시효 공유관계가 문제가 배정돼요 이건 무조건 두 문제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요 정리가 될 거예요 아셨죠? 이해가? 좀 쉬었다 오면 나머지 다섯 개만 정리하고 집에 갔다 오자고요 갔다 오는 게 아니라 내일 와야지 다시 쉬었다 오세요 이제